자, 천재 김진환 2학년 본문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과 레슨1의 본문 반을 수업 중에 진행한 친구들은 동영상의 위치를 중간 이후로 넘겨서 라인 14번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본 사람은 뒤로 지금 넘기시고요. 자, 레슨1의 타이틀은 No Iguana in the Library, 그렇죠? 도서관의 이구아나는 금지라고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의 아홉 살 난 여동생의 유리를요. To the Library 도서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9년 오드 하면 화면에서 보다시피 아홉 살 난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9-year-old 할 때 여기에 이 자리에 S를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year-ol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S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Take A to B 하면 A라는 이 사람을 B에 데려가다 라는 말이에요. 밑에 적혀있죠? Take A to B, A를 B에 데려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니까 took, 데려갔어요 했잖아요. 어제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Yuri brought her Iguana with her 자, 유리는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bring의 과거형 brought가 쓰여져 있죠? her Iguana, 그녀의 Iguanar을 with her, 그녀와 함께 자, 그래서 bring A with B 하면 B와 함께 A를 데려가다, 가져가다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I didn't know about it 저는 그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저는 몰랐었다라는 거죠. Yuri가 Iguanar을 데려가는 줄 알았더라면 아마 말렸었겠죠? 자, didn't know 몰랐어요. 여기서 it이라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는 뭐냐면 Yuri brought her Iguana with her 라는 바로 이 암문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전체를 몰랐어요. 자, 3번으로 내려갈게요. The Iguana caused a lot of trouble in the library 자, 그 이구 하나는요. caused을 유발했습니다. 여러분 유발하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자, trouble 뒤에 S가 없죠. 이것은 셀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S가 없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All-A-R-O-B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All-A-R-O-B는 셀 수가 있는 명사 앞에도 쓸 수 있고 셀 수가 없는 명사 앞에도 쓸 수가 있는 전천우한 친구였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All-A-R-O-B-U-X 이렇게 자, 북스 S 보이죠? 많은 책들이라고 할 때 이렇게 책 앞에도 All-A-R-O-B을 쓸 수 있지만 All-A-R-O-B-U-G-A-R 여러분, 설탕을 셀 수가 없죠? 네, 설탕 앞에도 이렇게 All-A-R-O-B를 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있겠어요? 토서관에서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어떤 내용일지, 어떤 문제일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4번입니다.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이에요. Dad told Yuri to write an apology letter to Mr. Yun. 아버지가 Yuri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Yuri가 to write, 편지를 쓰게끔요. 사과 편지를 쓰게끔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구에게 썼느냐? 지유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체다죠? 윤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tell,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 자,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말을 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선생님이랑 앞서 의사소통에서도 잠깐 봤지만 자, 5형식 동사인 tell 동사 뒤에 자, 목적어 플러스 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자,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나타나는 이 동작을 하게끔 말하다, 말하다, tell, 목적어가 이 동작하게 말았다라는 것으로써요. 이 자리에 있는 to write, 부정사의 형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apologize 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고 하는 명사죠. 그래서 apologize a letter 뭐라고요? 사과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고를 낸 우리 유리의 언니잖아요. 나에게 말했어요. make sure that 대디아를 명심해라. her apology is sincere. 그녀의 사과가 sincere. 진심어린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sincere 하면 진심어린이라는 말이죠. 자, that은 여기서 that은 여러분 어때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 뜻이고요. 자, make sure that 주어 동사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죠. make sure to 부정사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으니까 make sure, 예를 들면 of her apology, to be sincere 이런 식으로 여기는 make sure 이하의 주어가 살아있고 이 주어를 생략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서리를 하느라 선생님이 for her apology, to be sincere 이렇게 달아봤어요. make sure for her apology, to be sincere 자, 근데 의미상의 주어로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선생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점이 뭐냐면 make sure that, 그렇죠? 자, 대디아를 명심해라. 이 구절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가 편지를 썼는데 진심이 닮기지 않게 편지를 쓰면 사과가, 사과 편지를 보내지 않는 이만 못하잖아요. 자, 유리 편지를 볼게요. Dear Mr. 윤, 윤 선생님에게요. My daddy wanted me to apologize to you. 자, 우리 아빠는 원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to apologize, 사과하기를요. 자, 보이시죠? 원투 오형식 동사, 미 목적어, to apologize to you, 목적격 보거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를 써서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하도록 원하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앞서 우리가 4번 문장에서 자, tell 이야기에서도 tell, 목적어, 투부 정사의 같은 구조죠. 자, 그래서 4번과 그 다음에 7번의 별표를 다시고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8번으로 내려갈게요. Sorry, 죄송합니다. 자, 무엇을 죄송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대지라는 접목사가 생략된 자리 보이시죠? 이 대지 약간 미안한 거죠.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가져갔어요. 데려갔어요. 자, my bad iguana tito 그러니까 애완동물인 애완동물 이구아나인 tito를요. 자, 여기서 콤마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러분 이꼴 표시 안 하시고요. 자, 어디에 데려갔어요? do the library 도서관에 데려갔다라는 거죠. 어디어디에 그렇죠? 자, 어디에 넣어서 in my backpack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도서관에 데려갔어요. 자,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자, 이 어거우는 뭐뭐 전에 라는 표현이고 어피는 소수의 라는 말이고요. 자,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소수 표현입니다. days는 셀 수가 있죠. s가 보이니까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이 소리죠. 며칠, 며칠 전에 I found a big green book there 제가 그곳에서 커다란 초록색 책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it was full of colorful pictures of the big one as 아하, 그런데 그 책이 뭐냐면 어떤 거 하니 자, eat 자, a big green book 요것을 이수로 받았죠. 그것이 wa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말이었죠. colorful pictures 아주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을? 바로 이구아나 으이 이구아나들의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was full of의 오브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다시고 자, 이 비풀 오브 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수동태를 써보자면 자, 아래에 잘 보이세요? 비필드 위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머머로 가득 차다 이 필드 동사를 수동태로 쓸 때는 바이 대신에 위드라는 전체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풀 오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and then 비필드 위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풀 오브 and 비필드 위드 되겠습니다. 자, 11번 내려갈게요. I wanted to show the book to Tito 자, 이때는 want가 삼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투 부정사를 바로 목적으로 받았죠. 저는 원했어요. 보여주기를요. 자, 뭘 보여주기를요? 그 책을 티토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자, 투 쇼 더 티토 이 부분 여러분, 자, 이 부정사구는 부정사구가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사형식 문장의 부정사구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투 쇼 더 티토 더 북스 투 쇼, 사형식 동사, 티토, 간접 목적어, 북스, 직접 목적어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데 삼형식 문장, 삼형식 구로 바꾸면서 북이 앞으로 나오고 티토가 뒤로 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전투사 2를 꼭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전투사 2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티토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티토는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12번입니다. But 그러나 you said that 당신이 대대하라고 말씀하셨죠. I could not check out that big green book. 저는 그 커다란 초록색 책을 check out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check out이 무슨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check out을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대출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From the library, 도서관으로부터요. 전 대출을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So, 그래서. 자, so는 그래서 라는 접속사입니다. I plan to show it. 저는 그것을 보여줄 것을 계획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티토에게. 어디에서? 인도 코너 구석에서요. 아무도 몰래. 그렇죠? 그러니까 티토를 데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플랜 동사는요. 바로 아까 위에 11번에 있는 원투 동사처럼 삼형식 동사로서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바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보여주기를 계획하다. 보여주기를 계획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여주기를 계획. 누구에게? 누구에게? 티토에게. 구석에서 보여주기를 계획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I didn't know that my iguana would cause trouble in the library. 자, 그런데 I didn't know. 제가 몰랐어요. 과거 시제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는 자리겠죠? 이 뜻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my iguana, 제 iguana가 would cause, 문제를, cause trouble,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자, 원래는 이 자리에 뭐 뭐 할 것이라는 위를 써야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시제가 과거이니 이것을 과거 조동사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would가 들어갔다. 시제의 주의라고 적으시고 시제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주의. 자, 그래서 15번입니다. My dad said.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과거입니다. 자, 생략되어 있고 It was my fault. 그것은 저의 잘못이라고요. Decared.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I bought the iguana to the library. 제가 이고 하나를 도서관에 가져갔으니까 제 잘못이죠. 그렇죠? 도서관에 제가 이고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제 잘못입니다. 브로디 이고 하나 to the library. bring A to B. 구조로 말하고 있죠. A to B. A를 B에 가져가다. 자, 16번에 but. 그러나 I think. 자, 대생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You scared my 이고 하나를 first. 맨 처음에 당신이 저의 이고 하나를 무섭게 느끼셨다라는 거를요. 네. 아이고, 선생님이 팔이 아프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You scared. 스케어라는 동사는요. 누군가를 무섭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이고 하나를 무섭게 했다. 처음에 당신이 우리 이고 하나를 무섭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비명을 들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ran everywhere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기 때문이죠. everywhere는 도처에 또는 이것저것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곳저곳에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이고 하나가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지만 대, 니아의 사실을 보시면 당신이 우리 이고 하나를 겁먹게 만드셨고 당신이 뛰어다녔고 당신이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어때요?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시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이에요. Tito didn't scare anyone first. Tito는 먼저 어떤 사람도 겁주지 않았어요. 자, scare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겁주다라고 하는 타동사라고 했죠. 누구누구를 겁먹게 하다 만들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자, 나시 보입니다. 부정어에서는 any를 쓰시는 거죠. 그죠? 어떤 누구도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는 any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15번은 also 또한 I didn't quite understand the no animals sign on the gate 자, 저는 진짜로 이 quite는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완전히 understand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했었었어요. 자, 타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가 뭐죠? 뭐죠? 바로 the no animal sign입니다. 문에 붙어있었던 정문에 붙어있던 no animal sign 그러니까 동물 금지 사인이죠. 그죠? 정문이니까 정문은 표면이잖아요.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인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접속사는 전치사는 오늘 쓰고 있습니다. 자, 19번이에요. to me 나에게는 in man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you shouldn't bring big animals like dogs. I shouldn't bring 내가 큰 강아지와 같은 커다란 동물을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the animals 큰 동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to me 나에게는 저에게는 저에게는 in man 자, 멘트는 mea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mean은 불규칙형이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대치라는 접속사가 생량이 되어 있고요. should는 의무죠. 뭐뭐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should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니까 강아지 같은 커다란 동물들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줄 알았어요. 자, 이 like는 대신에 search as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전치사죠.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죠. 뭐뭐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라인이에요. there was a picture of a dog on the sign 아,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new가 있었군요. on the sign 그 sign 위에는요 강아지의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there was 라고 하는 거는 뭐뭐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was가 동사이고 이 아이의 주어는 바로 뒤에 있는 주어 그 a picture입니다. 그러니까 a picture of a dog 이죠. 그럼 there는 뭐냐고요? 이것은 new도 부사잖아요. 부사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온 형태라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있어요. 이 대어는 해석을 하지